네 오늘은 감사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모든 일을 당할 때에 감사해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롭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참 진짜 감사할 만한 상황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저주가 없습니다 좀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당장은 좀 힘들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축복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주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저주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저주의 잔을 대신 우리 대신 마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축복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범이에요 왜 교회를 불렀느냐는 하나님의 복을 거기에 한없이 부어주시려고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범사에 다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못 깨닫고 주님께 갔을 때 그때 보면 다 그게 감사했던 일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참 속상하다 원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다가 멸망했다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골로제 3장 15절에는 아예 의리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번 감사해라 이게 아니라 아주 사람 자체가 그냥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반대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감사가 항상 속에 넘치고 말을 안 해도 감사하고 말을 하면 또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할 걸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자체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우리 존재가 없으면 이 우주도 의미가 없어요 하늘도 이 땅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없는데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존재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냐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호흡하고 우리가 기동하며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당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독생자를 영원부터 계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보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보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참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게 감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리토니라면 그리토니라면 아닌 사람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 속에 우리 것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해를 윈도했냐면 왜 그랬다고 했냐면 신명기 8장에 그런 말씀 있어요 신명기 8장 보면 그 땅으로 가난한 땅으로 왜 인도하셨냐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 살 때 애국에 살 때는 마음이 교만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낮아진 거지 그래서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또 낮추셨다고 했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제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40년 동안 만날을 하늘에 내렸잖아요 왜 40년 동안 그런 일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음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감사해야 할 부분들을 좀 일깨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 있나 왜 이 교회에 있지 나는 왜 이 교회의 성들과 함께 있고 여기에 이 사역자를 만나고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잘 보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일깨워드리려고요 꼭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애국에 있다고 애국에서도 안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뭐 수박도 먹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오이도 먹고 또 참외도 먹고 다 많이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그렇지만 그것만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의 음식들이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맛을 바꿔주려면 할 수 없이 애국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와야 돼요 광야로 오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입맛을 그 입맛 바꿔준 거예요 말씀이 좋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 저희들하고 5년이 있으면서 10년이 있으면서 15년이 있으면서 20년이 있으면서도 왜 여기 있지 내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아직도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뭐가 바뀌었냐면 여러분들 속에 말씀에 대한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장문 기도 참 좋더라고요 진솔한 기도잖아요 말씀의 귀함을 알게 됐다고 특히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도 감사 범사에 감사 코로나도 감사 그 기간 동안에 아이고야 집회가 귀하네 성도가 귀하네 모임이 귀하네 말씀이 귀하네 이거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나 가장 큰 축복인 줄 말 아시면 돼요 내가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말씀 좀 좋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말 이 말을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읽어야지 더 알았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갈급함을 갖게 되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의미예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가치예요 그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정금보다 더 귀한 게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금은 보아보다 귀한 게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인도해 주신 그 손길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주 깊은 감사를 드렸나요? 못 드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깊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전부다구나 우리 신앙에서 말씀보다 귀한 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누가 보금 10장 42절에는 주님이 마리아한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도 주님 사랑하고 마리아도 주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로 일, 활동, 봉사 이런 것을 취미 삼아서 교회를 다닌 사람을 대표하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재미가 있거든 그래도 활동하고 일하고 하면서 서로 하다 보면 힘도 나고 활력도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힘이 빠지고 또 하면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활동의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르다형 성도들 마르다형 교회 많아요? 말씀은 어떻게 뒷전이지? 말씀 뒷전이지 그냥 설교 시간에 조금 듣고 아멘하고 끝나고 다음은 빨리 일해야지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그럼 이제 일을 하는 재미로 하는 교회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형이라니까요 마리아는 계속 발밑에서 말씀만 듣거든요 마르다 보기에 이거 틀렸어 주님께 꾸지 지어달라고 내 동생 가만히 있다고 지언니 이렇게 그냥 공사하고 일하고 얼마나 힘든데 나를 안 도와주고 말씀만 듣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올려주세요 그 41일 다시 올려주세요 누가 보면 10장 41일 다시 올려주세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마르다한테 한 말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냐 이라 하시니 저는 젊었을 때 특히 서울 신림동에서 우리가 아직 예배당을 짓기 전에 세를 2층에다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같이 집회하고 그런 식구들이 여기에 한 분 두 분 최소한 두세 분이 계세요 결혼은 물론 안 했을 때죠 예반도 나는 결혼했을 때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그때 거기서 생활하시면 남부순환도로 변이에요 바로 우리 예배당 새로 지은 그 건물 저쪽 편 좌측 편 맞은 편이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을 때 정말 그 만찬 주의 만찬 집회는 잊을 수가 없죠 정말 너무 하늘이 가깝고 주님이 가깝고 집회 내내 우리는 진짜 때로는 하늘인 것 같았어요 그러한 정말 좋은 집회를 우리가 노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스치냐면 이게 오래 못 갈 수도 있지 그런 불안감이 스치더라고 죄 속에 스쳐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그 좋은 걸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임제를 주시네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 스쳤던 불안감은 사실로 오더라고요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 우리로 말미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뺏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아 빼앗길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섬긴지 오래되니까 참 너무나 좋았을 시절을 이제 한 번 두 번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좋았었는데 또 교회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우리는 그 좋은 걸 잃어버렸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옛날에 다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때는 말씀이 좀 부족했어요 지금보다 그래도 참 좋았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만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거든요 늘 그러나 지금처럼 풍성하지는 않은 말씀이 좋지는 않았어요 깊이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좋았을 때가 사실 역천동에 우리가 모였을 때도 좋았어요 그때의 계신 분들도 여기 이제 많이 계시죠 그때 이제 마태복음 처음부터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의 그때의 참 집회 한 번 두 번 집회들은 잊을 수가 사실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면 광야에서 성막을 메고 다니는 성막을 칠 때는 구름이 있고 또 좋고 그런데 이제 뜯어가지고 움직일 때는 힘들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활이 있었어요 과거에 좋았던 때 근데 힘들 때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특히 지금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이제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난해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된 누림과 평화가 온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에요 누구든지 이것은 빼앗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제는 알았어요 뭐가 귀한 걸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된 거예요 이제 마리아형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아도 돼요 마리아야 너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을 주님 그래서 하셨구나 뺏기지 않을 수도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되면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아 이게 말씀에 달렸구나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추석 감사절에 많은 뭐 과자든 우리 김장님이 기도를 내가 설교할 거 다 해가지고 이게 되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주신 그 행복 축복 은내 이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그리고 이제 시편 1편에도 보면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진짜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이 절에 보니까 오직 여화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 말씀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들이 복 있는 사람 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다야 그러면 다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통하려고만 하지 말씀은 제껴었거든요 우리가 광맥을 잡았단 말이에요 광맥을 무엇이 축복의 비결인가에 광맥을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뭘 찾아서 어디까지 왔나 우리는 무엇을 찾아서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도록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광야리 인도한 건 말씀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고 싶은데 딴자는 보는 거예요 마르다도 좋은 거죠 봉사도 해야 되고 하지만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나 마리아가 더 복이 있는 거지 내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선택하는 것도 복이에요 저는 젊을 때부터 제 아내가 항상 지금도 요즘도 이기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항상 저는 남편은 성경만 읽는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그렇게 읽었나 생각을 잘 모르겠는데 맨날 성경만 읽는 거예요 잘 다 성경 읽고 어디로 가서 성경 읽고 맨날 성경만 읽는데요 그렇게 뭐 한 45년 가까이를 말씀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책을 쓰니까 또 자인이 또 읽어야 되고 이번에도 제가 청주에 3일간이 나왔는데 3, 4일간 제가 바이블뷰 바이블뷰 성경 간편 해설 한 권으로 내는 거 그거를 지금 교정단계 마지막 교정단계인데 내려가가지고 사도행전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집에서 하고 왔어요 여기서 부천에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우서 갈라디아서 에베서 빌리포서 골로서서 대사로니카 전서 후서 그리고 디무대전서 디무대우서 디두서 그 다음에 빌레문서 히브리서 15권을 읽고 왔어요 15개를 3, 4일 동안 아주 시골에 가니까 집중도 잘 되고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 세상에 만사가다 구름같이 안개같이 가벼워지고요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속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고 내가 이 말씀이고 그럴 정도로 너무 가깝고 좋은 거예요 어쨌든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나를 만나서 감사하고 감사해요 왜 말씀을 사랑하는 사역자로 만났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냥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며 감사할 걸 얘기를 해야지 저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은 자화자찬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을 읽어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18절이면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타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불러불러 하는데 잘 안된다고요 그때만 잠깐 그러지 그런데 성령을 계속 충만하는 비결이 골로세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게 하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충만하라 하는 거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하라는 거나 같은 말이라니까요 말씀이 성령이니까 그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세월을 보내잖아요 아휴 10년 후탁 갔네 다 지나갔네 뭘 해서 내가 한 게 없어 한 게 없이 세월만 갔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친구도 그러더라니까요 아직 이 교회도 안 가는 녀석이 나만 보면 느낌이 있나봐요 참 인생 허무하네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70이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러더라고요 다 똑같이 그랬더니 아니지 유 목사는 그래도 책을 썼잖아 교회도 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결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하고 참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 깊이에서부터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참 깨닫고 좋아하고 참 말씀이 붙어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귀한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길을 잘 경주를 하려면 얽매이기 무거운 모든 게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겁지 않아야 경주를 잘한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없어야 경주를 잘한다 이 뜻이에요 제가 이 감사는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건물을 옮겼잖아요 이곳으로 사실 우리가 상동에 있을 때도 감사했고 좋았지만 무거운 면이 좀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팔리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계약을 했다고 만일 하나님이 안 팔리고 여기서 모였다면 우리는 무거운 게 이중으로 됐을 거예요 이중으로 안 그렇거든요 거기는 안 쓰면서 돈 내야 되고 여기는 쓰면서 돈 내야 되고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그게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요 눌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3월 달에 우리가 거기를 이사했잖아요 3월 말에 그때부터 뭐가 발생해서 했어요 코로나 그때부터 만일 그런 와중에 여기를 이곳으로 오고 거기는 안 팔리고 코로나는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데 와서 엄청 어려운 환경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성경에 보면 가장 가장 긴급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아주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 그게 시글락이 있을 때예요 거기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다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니까 거기서 그럴 정도로 힘들었던 체험이 거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그런 게 사무엘을 하러 넘어가면서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때가 바로 그때인데 바로 시글락이 있을 때인데 제가 올해 3월달을 지나면서 그 마지막 한 7, 8, 8, 9개월 있잖아요 계약을 하고서 이게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하면서 소문을 들으니까 못 준다더라 준다더라 제가 하여튼 여기 거기서 떠나 나와서 이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있잖아요 모든 게 그래도 어쨌든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정말 군대로 말하면 유격훈련 공수훈련 하듯이 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한 번은 한 번은 이렇게 모든 거 이 무거운 것들을 풀어주시고 가볍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짜 엎드려서 큰 감사를 한 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로 그거 어떻게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나요 주여 팔리기 원합니다 가볍게 원합니다 한다고 되겠냐고 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감사할 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감사가 너무 적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 성들도 보니까 우리 성들도 가정가정마다 이렇게 보면 다 하는 거 아니라도 거의 대다수 가정들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벼워지니까 또 가정들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집을 줄인다든지 뭘 어떻게 빚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뭘 풀려가면서 가볍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개인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인해서도 정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가볍게 경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똥매이기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가 있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들의 내면적인 외면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경제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 성도들이 변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아담의 형상이 좀 많았어요 점점 지금은 그리뚜의 형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싸남기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점점 이제 염속기에서 양끼로 변하더라고요 양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참 너무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그러시죠 그럴 거예요 제가 보면 아니니까 저는 아니 오늘도 제가 산뽀하다 아침 보니까 무슨 자동차 공업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속으로 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자동차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저런 가게를 내서 참 저렇게 많이 다니는 차가 고장 나고 소리가 이상하고 연기가 이상하고 그러면 아 저기 들어가서 고쳐서 밥 먹고 살 그런 궁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동차는 몰라요 자동차에 있지도 않고 아예 운전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유 목사는 운전을 못한다고 천연기념물이래 나더러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천검찰청장에 있던 우리 검사장 출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뭘 하냐면 성도들 얼굴빛만 보면 아담기가 얼마나 되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이루어지나 이런 걸 알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참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참 저희들이 저는 이제 오래 교회 생활하고 지금 섬겼으니까 또 외국도 많이 다니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는 뭘 하냐면 정말 좋은 교회를 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차로 말하면 가장 좋은 상태 그 차를 안단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차가 고물이 됐어도 이건 아닌데 원래 차는 이런 건 아닌데 이건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나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은 막 엉망이고 나는 간다 너는 오냐 왜 가냐 이런 교회 생활이 이게 고장난 건지 모르고 이게 정상인가 보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 항상 그런 것만 보니까 2층 아래층 싸우고 따로 모이고 이런 얘기도 많아요 이런 게 정상인가 보네 권사님들 한물이 나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 목사가 옛날에 어떤 데 다니면서 보더니 엉망 징창인데 그들은 그게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피곤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교회는 교회는 시편 23편같이 그런 거예요 잔잔한 신의 물가를 흐르고 그냥 오늘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가 이런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몸을 말하고 교회를 말할 때 한마디 꼭 많이 말하는 게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주장하게 해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평강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있는다 평강이 없어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평안을 내가 너희 끼치는 그러니까 성도들 모이면 당연히 이 세상이 없는 평화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범위가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을 소위 말하자면 자동차로 말하면 막 뒤에서 가스 연기 배출을 해서 저 차는 저 뭐야 하는 그런 차 있잖아요 그런 차 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규제하잖아요 그런데 몰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으니까 그 세 차를 봤어야 할 말이죠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요즘에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 그 원래 그 안고장난 차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 있지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다 감사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추석 감사할 때는 과자 빵 이거 하지 말고 사람을 죄인들을 보금을 전해서 열매를 드리자고 했잖아요 김장님이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됩니다 보세요 교회가 교회다우면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요 보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요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세요 이미 우리는 외국에서는 시작됐어요 외국에서는 말하자면 보금 전파가 이루어지고 참 우리도 거기에 협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신은 좀 부족했죠 사실은 좋은 것만 봤지 외국에 우리 자신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도 되가네 이제 몽골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서도 이제 몽골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도 몽골도 가보셔요 앞으로 교통이 교제 그래서 이제 보금이 전해질 것 같은 소망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더 이제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읽은 성경이 대사로니카 전소 5장 3장 9절에 대사로니카 전소 3장 9절에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 보답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감사할 일이 많이 우리 주셨는데 우리도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 이제는 조금 더 주님께 헌신을 해야겠구나 조금 더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조금 더 성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집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종들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헌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각자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주님이 주신 위치가 있잖아요 마땅한 위치가 있어요 이상의 생각을 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위치 눈 눈에 눈썹 밑에 딱 거기 있으면 되는 거죠 제일 아름답지 괜히 눈이 올라가려고 이마 위로 올라가서 붙으면 안 예쁘지 코도 코도 여기에 딱 있어야지 눈 밑에 코가 네 나는 눈 밑에 있잖아 내 눈 밑에 있잖아 올라가야지 그래서 올라가서 밝혀 그러면 머리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우리 코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어야지 안 돼 입도 입도 나는 왜 코믹트에 있어야 돼요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 있지 않고 올라가다가 뭐가 됐다고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가 마귀를 뭐라고 했냐면 유다세 보면 위치를 떠난 천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보자를 저 북극부에 높이리라 자기 자꾸 높아지고 주님이 주신 위치를 만족하잖아요 이러한 것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들과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런 생활로 우리가 마땅히 보답해야 되지 않나 주님이 지금까지 100%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뭔가 주님께 드릴 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이제 내년 추수감사회 때는 영혼 하나라도 주님께 드릴 열매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을 텐데 주님 저희들이 그저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감사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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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